풍! 자 다시 블랙피쉬 잘 물는 타이밍 이에요 지금 잘 물은 타이밍 낚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오케이 지금이 이제 잘 물을 때니까 이때 흩자닥 던져서 많이 잡아야 되요 또 입질 바로 들어옵니다 지그시 자 이거 빠졌고 줄을 더 주고 빠졌어 그건 언제 배움에다 pping 까지 쥬쥬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